지금 저 흰머리가... 야, 토시오! 얘 토시오야! 야, 토시오! 너 토시오, 너... 토시오 많이 컸네! 아, 박진주 빨리 하라고! 아, 왜 저래, 진짜! 너 입고 온 거 안 입으면 나 좀 입어도 되니? 그거 맘에 들었어! 아, 그거 형이 왜 입냐고! 안돼? 왔다, 왔다, 왔다! 이제야 좀! 좋아,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근데 퍼스널 컬러가 안 맞아! 너무 오타라, 넉넉한 거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봐봐, 봐봐, 봐봐! 딱이다! 어떡해, 진주 언니 최악이야, 근데 나는... 저, 숄 하나만 주세요! 어떤 거요? 숄! 숄? 야, 토시오! 어, 내 눈이 찼구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야, 그리고 무제 이제 저 정도 입었으면 저거 해줘! 그래, 그래, 그래! 해주는 게 저거야! 저건 괜찮다, 오빠! 저건 괜찮잖아! 이거 힙한 건데, 이거 어깨, 어깨 다 이거 하니까! 아, 무제! 무제 너무 좋다! 훨씬 낫다! 훨씬 나, 훨씬 나! 확실히 딱 일하는 사람 같고! 야! 야! 멋있다! 저 혹시 그거 됩니까? 뭐? 제가 일찍 왔지만, 저 입고 싶어요! 안돼, 안돼! 그건 안돼! 아, 저 입고 싶어요! 저 이거, 저 욕심나요! 그건 안돼! 오, 좋다! 자신을 신고 봐! 어, 어깨 어떡해? 야, 저 등뼈 봐, 등뼈 봐! 난 이거 입으니까 좀 괜찮을 수 있는 거 같아! 오빠, 근데 진짜 어떡해! 오빠 조금만!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 겨우 어떡하냐? 겨우 어떡하지, 저거? 야, 너 제모 좀 해야겠다! 아니, 내가 이럴 일은 없으니까! 왔다, 왔다, 왔다! 왔어? 모자 써야지, 모자 써야지! 하하! 회원님, 핸드폰 받으세요! 미치겠네! 아니야! 야, 야! 그건 갔어요! 아, 우주 오빠도! 아, 이거 부러워! 어떻게 왜 우주 오빠도! 아, 그리고 나 좀 이해가 안 되네, 야! 아니, 1분도 준 사람이라! 격차가 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 자, 일단 저 진짜 오랜만에 일찍 와주길 바래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하가 잠시만요. 엄마! 엄마 옆에 연락받은 거 같은데? 제가 하하 형 그래도 지금 2년째 보고 있잖아요. 연기를 되게 잘해요 저 사람이. 그래서 이 판을 짠 걸로 의심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도 그래 나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뭐예요? 성실입니다. 저것까지 짠 거라고. 저것까지 짠 사람.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게 있다면 그건 열정이라는 이름일 거예요. 성실, 열정, 열정. 진짜 저 꼴 보기 싫다. 심장에 불이 날 정도로 죽을 것 같을 정도는 아니겠지?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 왜 일찍 왔어? 성실이 날 끼웠어요. 땀 때문에 지금 머리 다 엉겨붙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바지가 커서 이렇게 실로 꿰매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꿰매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진주야 마무리 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조금만 얘는 얘는 내가 진주야 얘기하지만 얘는 버라이틀 잘못 배웠어. 파이킹만 있어 파이킹만. 얘는 뭐 이 서사가 없어요. 뭔지 알아요? 5분 순상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맞지? 얘는 약간 쇼펌 같은 애. 아 맞아.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이현이 쇼펌 잘해. 얘는 쇼펌이야 쇼펌. 쇼펌 구독자 500만. 쇼펌이요? 와 진짜 500만이요? 쇼펌 구독자 500만. 앞으로 이경이는 쇼펌 같은 친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빌드업이 없어. 그냥 바로 데리고. 얘가 빌드업이 없어. 진혜야. 진혜야 빨리 좀 하시죠. 좋아 좋아. 조금 이따 점심때 무제해. 그래 우리 함을 해 주자. 어. 거북선 좀 뜯어내자. 왜? 뭘 뜯어요? 여기. 여기 많이 살아. 보말도 살고. 거북선도 살고. 해양박물관. 잘 뒤지 말라고. 성계도 있다고. 해양박물관. 야 근데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쳐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더워요. 땀 때문에 지금. 아 너무 덥다. 어떻게 여기 덥지? 와. 오늘 뭐해요? 뭐해요? 이제 여름에 가고